보험 오늘의 제목은 생명보험사도 8월 10일까지 판매가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일반화는 굳이 없어도 유사 혹은 소외가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한 H생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쥐르륵 뿅 자 일단은 긴급 8월 12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되었습니다 철판 철판 자 유사함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일단은 일반화 없어도 되고요 지금 모든 보험사가 일단 그전에는 안백류처이죠 일반화 100만원 유사함 천만원 안백류이 일반화 100만원 유사함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보험사가 일반화 1천만원 유사함 천만원 일반화 2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 이런 식으로 1대1로 가입이 되고요 오로지 일반화 없이 유사함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H생명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일반화 없어도 유사함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에 유사함 5천 1억 있어도 타사한도 안보고 천보험료가 5천원 만원 2만원 천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몇천원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연계조건 이런거 없어요 암수수비 달란 고작 겨우 100만원만 넣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함이라고 하면 갑기경제죠 기타피부암 경계속용량 갑상소한 제자리암인데요 대장전망대암 혹은 유방암 여성분들은 유방암도 유사함에서 보장이 된다는거에요 오마이갓 맙소다 서프라이 모든 보험사가 유방암을 일반암이나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H생명은 유사함에 유방암과 양성내종량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사함 7종으로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비싸다구요? 너너너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보험료 밑에 있는데 보시면 깜짝 까부러질거에요 자 60세까지 2천만원 가입이 되고 61세에서 80세까지 천만원 가입이 됩니다 자 표준형은 일단 비갱시형으로 20년당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남성은 30대에 만원 여성은 2만원 40대의 기준으로는 남성은 만천원 여성은 2만 2천원 왜 여자가 남자보다 비싸냐구요? 갑상소암이나 유방암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비싸다 자 50세까지는 일단은 여성이 비싸구요 60세 일단은 2만원대 넣어도 보험료가 2만원 넘지가 않구요 남성은 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자 60세 70세 봐보세요 스타벅스 커피 한두잔만 안 마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체 비갱시형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도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구요 보험료를 낮추시려면 20년나 90세 80세 이렇게 해도 저렴하구요 보험료가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30년 갱시형으로 해도 남성 30세 기준으로 L4 용재값도 안나와요 3000원 정도밖에 안한다는 겁니다 40세도 4000원 50세도 7000원 60세도 9000원 여성 보세요 만원 13000원 진짜 이거 택시비도 안나온다는거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솔직하게 이거 뭐 진짜 인건비 대비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생명 저번주에 마감 져야되는데 일주일 연장되는거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까부러치고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험망은 일단은 유사암 소외감 이번주 금요일 8월 11일까지 생명보험사가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유사암 소외감조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8월 11일 6시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3.25 요런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밑에 보시면 남성 4000원 5000원대 뭐 50세 60세 가도 단돈 만원채 되지 않구요 여성분들은 15000원 17000원 30년 갱신해도 보험료가 얼마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2만원채 되지 않는 일단은 유사암 2000만원 소외감 2000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언제까지요 긴급 8월 12일까지 연장이 철판철판 유사암마 2000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3 일반암 필요없어요 유사암마 2000 가입이 되고 타사안도 안보고 체제보험료 없고 연계조건도 없다 유사암 7종 기갑경제대장전방래암 유방암 양성내종래암 모두 다 저렴하게 15000원 2만원 대로 저렴하게 비갱신여 20년나 100세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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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친절하습니다 친절해 친절해 친절 cameras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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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kl 친절 친절 감사합니다.